키움증권 20주년 기념 주식거래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주식거래하면 응모권이 팡팡 당첨자 총 3,702명에게 대박 경품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움증권 기업부석팀 이남수입니다 금일은 vtgmp라는 회사에 대해서 1분기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일단은 vtgmp의 1분기 실적은 코로나19에도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코스메틱 부분의 선전이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다른 파트에서의 조금 실적 악화가 나타났지만 여전히 중국향 기대가 되고 있는 코스메틱 부분은 유효하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나 최근의 분위기는 언택트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사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중국향 플랫폼에서의 언택트 소비가 향후에 성장의 폭을 키울 주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하였습니다 코스메틱 이외에 다른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조금 하향 조정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은 1.7% 포인트를 떨어지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저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코스메틱 부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성장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리스크를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언택트 소비로 극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에도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코팅 사업을 벌이고 있는 라미네이팅 사업 부문의 공장 셧다운 등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진단 키트 등을 수출하고 있는 바이오 자회사 부분의 R&D 비용, 수출 관련 비용 등이 집행되면서 매출 및 마진 감소가 나타나서 성장의 폭을 키우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분기 이후에는 동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코로나19의 차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코스메틱 부분의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향후에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1분기에 원단 수입이라든가 소재업체 생산 중단 등이 발생해서 조업의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산 리스크 최소화의 동사는 향후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에 향후에 2분기에 주력으로 상품을 예정하고 있는 슈퍼 히알론이라고 있는 신규 라인이 추가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 등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카 라인과 더불어서 슈퍼 히알론이라는 새로운 신규 라인이 향후에 매출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는 기존 제품의 변동 리스크를 완화시켜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면 비대면 소비의 추세가 강화되면서 왕홍 등 미디어 커머스를 통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동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향후에도 실적의 성장의 폭을 키우는 주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중 언택트 콘서트를 개최가 5월 15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6월 2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한 비즈니스는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중국 재개방에 따른 자회사인 케이블리의 한중 허브 역할의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vtgmp가 큐브엔터를 지난 1분기에 인수하면서 큐브엔터에 대한 실정 역시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16,500원은 이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기업 분석팀 이남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